지자체와 지역 대학, 대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한 뒤 취업 후 지역민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자치단체와 지역의 24개 대학, 63개 연구기관과 81개 기업은 온라인 중심 공유대학을 만들어 미래 이동 수단과 소재, 부품, 장비, ICT 정보통신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은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343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인재들이 온라인과 제조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시켜 장기적으로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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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